개발리러 가자 바로 위로 뛴다 알파 위로 오케이 찰리는 버리고 브라보, 브라보 쪽 가요 그럼? 아냐아냐 다리 위로 올라가서 적배까지 들어가서 에이코랑 델타 먹을거야 아 오케이 근데 왜 다 찰리가지? 왜 내가 드러머랑 다르지? 내가 잘못 뚫었나? 조금 가다가 스팟 하나 앞에다 뿌려주세요 ZH는 스팟 뿌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스팟 나이스 그대로 뚫을게요 델타 에이코까지 에헴 아 여거 위에서 봐주자 찰리 들어가는거 오 쉣 땡크 잠만 나 떨어져가지고 형 어디로 가요? 이제 쭉 들어가서 에코나 델타 들어갈 수 있으면 에코 들어가죠 나 델타 들어왔어 델타 밉을게 어 나한테 나한테 들어 나한테 리스프네 팀스 조집사 분들 델타 먹는 중 공격 팀스 2셋끈데 배단 좋다 여기 아래 팀스 1개분데 그 알파드 오 야 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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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 오른쪽 오른쪽 사운드 집안에 있다 팀스 다리미 쪽으로 알파드 집 앞에 샷건 있어 플레이어 계속 뿌려줘요 보급먹고 ZH님 아 너무 많아 델타 많이 들어왔나? 델타 많아요 두 분 대 두 분 대 양강 먹혔네 아 이거 델타 안전 뚫렸다 잠깐 부활 대기 부활 대기하고 델타 다시 부활하자 델타 다시 부활해 항구 쪽에서 에코로 뛰자 오케이 이거 안 들키기에 바다로 가자 그냥 어 안전빵으로 바다로 빠져 팀스 조집사 분데 에코로 들어갈게요 바다 통에서 계속 힘들어 주자 부활신호기 좋고 팀스 조집사 분데 에코먹는중 여기 밑에서 보급먹고 부활신호기는 줘봐 에코 위에 땡크한대 에코 위에 사후전차 팀스 에코 위에 사후전차 팀스 에코 위에 사후전차 밖에 있다 에코 노핑이 하나 있었어 네 네 야 나이스 팀스 알파다리 팀스 알파다리 팀스 알파다리 방어해야 될 것 같에 여기 봐주세요 팀스 에코 위에 사후전차있어요 아직도 나이스 스팟 나 2층으로 올라갈게 팀스 브라보에서 앨범 골목으로 달립니다 야 저 뒤치기 가자 에코쪽 에코쪽 와요 다리쪽으로 아 오케이 방어하자 방어하자 하나 더 하나 더 둘 있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한분 대 한분 대 어 델타에서 계속 들어온다 저기 들어왔다 아 뒤에 뒤에 애들 많이 들어왔어 문 막을 것 같아 이거 두근데 두근데 이 친구가 많이 들어왔다 돌았네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이게 부활신호기 부활신호기 좋다 부활신호기에서 델타 들어가자 팀스 조집사 분들 델타 들어갈게요 바로 델타로 올거야 애들 델타 안해도 애들 있을거야 어차피 2층이랑 다 퍼져 나 2층 탱크 지원해줄게요 탱크 지원해줄게요 2층 2층 볼게 2층 저 여기 멸악쪽 오케이 멸악쪽 나 탱크 들어왔다 애들 들어왔다 더욱더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아 뒤쪽에서도 있네 아 브라보 쪽에서도 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애들 어쩔수없어 내줘야돼 내줘야돼 부활신호기 태어나갔자 의미 없겠다 침수 브라보 아 부활신호기 태어났다가 애들 빠지면은 델타랑 에코 흔들어주자 우리 다시 어 부활신호기 스팟해서 바로 물가로 뛰어들어 바로 에코 들어가자 들키면 안돼 이거 바로 바로 그냥 물가로 걸린거같은데? 걸린거 같애? 방금 우리 쪽으로 총알 날라온거 같은데 그니까 총알 날라왔어 말이 돼? 으흐흠 누가 한곳쯤 보고했었나보다 부활신호기 다시 하나 깔아주세요 사라졌으니까 총알틱있는데 계속 팀스 조집사부인데 에코 들어갈게요 안에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아니다 컷 컷 컷 에코 크림 탱크 탱크 에코 탱크 팀스 조집사부인데 에코에 탱크있어요 2층에 많다 다리위로 오겠다 팀스 지금 브라보 탱크 좀 빠지셔야 되가지고 팀스 차비 트레이 많이 들어와요 나이스 가까운 하나 더 군대 뒤에 돈은 없음 아 뭐야 탱크 탱크 상대 도운제 탱크 아이씨 상대 도운제 탱크 올라온다 빨간팩이야 아 분명 있다 분명 빠워했네 와 와 와 나 이거 못살겠다 빠져야겠다 밑에 우그로그래요 두군데 이제 나 버틸게 여기서 나 버틸게 여기서 그냥 팀스 지금 에코에 적 다수에요 딴 데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물소리도 들려 구르마 이거 부심해야 돼 이거봐 물소리 들려 권총준비해 너가 뒤에 봐 구르마 얘네 우리 잡으려고 올거야 계속 나 걸렸다 이거 위에서 본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 있어가지고 지금 에코에 우리한테 집중 분산되는 것도 좋아 지금 올라간다 오케이 에코 먹었나보다 에코 바로 올라가서 힘 실어주자 무트로 상륙 아 에코 죽어 힐링자 어휴 살릴게요 에코 다시 먹히는 중 힘 실어줘야 돼 에코 들어가죠 힘 실어줘 오케이 오케이 에코 비왔다 델타 뺏고 있거든 델타 뺏고 있거든 델타 뺏고 있거든 우리가 에코 방어 해주자 얘네가 딴 데 먹으라 그러고 우리 에코 방어 오케이 여기 조집사 분대가 에코 방어 계속할게요 저 뒤에서 온다 뒤에서 하나 봤다 오케이 수 수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들어온다 어휴 뭐지 아 이게 안 좋네 아 이게 안 좋네 아 이게 안 좋네 괜찮아 나한테 부활하면 돼 애들 빠지면 다시 여기 엎드려있다가 빠지면 다시 먹으러 가자 부활하면 잠깐 델이 형 그 메딕 하세요 저 돌겹동안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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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 상대에 본질 탱크 있다 지금 뭐야 지금 그거야 들어가자 에코 들어가자 지금 델타 먹으러 갔을거야 지금쯤이면 오케이 텔타 들어간다 텔타 들어가고 있어 지금 스팟 나이스 잡았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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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줘 미치겠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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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반피 반피 탱크가 봐주고 있어 조제사분들 에코 먹는중 여기 반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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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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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대기하고 있었네 한분들 들어왔어 에코 안쪽으로 아 렉 실화야 안 나갔었네 나갔는데 본진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본진 그쪽에서 가까운데서 미치게 했어요 팀습 찰리 잘 먹었다 그래도 형 어디로 갈까요 그 ZH님이 가운데 다리에 있는 부활신호기 써주세요 거기서 부활할게요 오케이 여기서 다리 뚫고 에코로 다시 들어가자 다리 뚫어 다리 뚫어 스팟하드 앞에 까주세요 스팟 노핑 쪽에 하나 까주세요 스팟 나이스 아 뭐야 앞에 있네 어 깨우 많아 많아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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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서있어 서있어 심스 다리 아 탈리 치마간데 여기 많아요 스팟 계속 뿌려주세요 앞에다가 스팟 계속 뿌려주세요 앞에다가 옆에서 치는건가 지금 아 탱크 아 탱크가 다리 봐주고 있거든요 응 빼야돼 빼야돼 아 그거 빼야돼 나 이거 탱크타기로 했어가지고 타야될거 같아 타기 싫은데 나 탱크 소환해서 탱크 탈게 오케이 오더 너니가 하고 있어라 저기 아 컸고 다니면은 굳이 보급병 필요 없지 음 팀스 델타에서 브라보 넘어옵니다 오직 짐을 깨서 2층 2층 방어하고 피해 피해 피 피 좀 피정제 팀스 조집사부인데 과제 탱크 뽑았어요 지금 아 탱크 아 탱크 위치 바로 바로 계속 알려줘 네네. 뭐야? 왜 안 넘어가죠? 저기 알파쪽. 알파쪽이래. 저쪽. 어디 이쪽. 저쪽 찰리, 찰리 쪽에 있어. 상대, 상대 찰리, 찰리 돌아가는 입구. 다리 쪽. 상대 부위원, 이거, 이거. 다리 위에다, 다리 위에. 다리 전선, 다리 전선. 밀린다. 찰리 쪽 밑에서 많아요? 찰리 쪽, 어떻게? 찰리 밑에까지 어떻게 안 되는데? 팀스 4호. 지금 찰리 앞에. 와, 연막을 엄청 깐 애들이. spricht. Cop. 나단 고급 Bye! 팀스 찰리에서 알파로 한 개분대 뛰었어요. 지금. 바다와 엄마рам. 있었는데 말은ним진짜. was F, edi. 아 이거 다리 위에 밀렸다 다리 밀렸어요 그럼 알파 먹힐텐데 다리 위 잡고 나한테 위에 계속 앉는걸로 가 앉는걸로 가고 아 이거 차에 자 아니야 상대 부위원 와 나이 자 이 시키야겠다고. 야 이거 탈리 돌릴 연력이 없다. 알파 먹혀! 알파 알파 트위에 했다 애들. 찰니에서 알파로 왔다 팀스 찰니에서 알파 들어왔어요 지금 아 다리 뚫린다 라고 하고 이리와 라임 어.. 막.. 어.. 막.. 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나이스.. 귀한 것 같고.. 아.. 살리.. 살리 잡아 봐야 되는데.. 아.. 잠시만.. 지금 보급 중이거든? 먹고 한번 찰리 가볼게 이거 다 죽으면 나한테 익숙해서 찰리.. 찰리 한번 누려볼게요 오케이 찰리 출발할게 본진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일부러 박살냈을거 못 넘어오게 탱크.. 알파로 어.. 오케이 찰리 비었다 하나 하나 팀스 찰리 비어있어요 찰리 먹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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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팀스 브라보 앞에 팀스 풀덩이다 전진주 팀스 아이템 팀스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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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내가.. 아일리의 상대 V1이었어? 스페다 rebel 실패 스페다 다 셀다 이.. 가운데도 탈리에 다리 싸움 밀렸다 다리 뚫렸다 지금 발소리 엄청 들리네 알파로 팀스 다리 뚫려서 애들 다리 위로 알파 많이 진중인 것 같아요 리버스 팀스 다리 좀 먹고 있어요 찰리 들어가시는데요 찰리 들어가래 오케이 찰리 하겐 팀스 지금 다리 쪽 찰리 쪽에 지속 밀렸다 아 뭐야 아 찰리 안에 많아요 찰리 먹힌다 팀스 찰리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에코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찰리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최대한 여기 뭐야 수성차 수성차 리스폰 해 수성차 리스폰 해 오케이 형 그쪽 앞에 조심하세요 앞에 가늘 아...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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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에잇 팀스 브라보로 들어옵니다. 해안가로 팀스 브라보 많이 들어왔어요 팀스 브라보 한 한 개분대 들어온 것 같아요. 해안가로 팀스 차일리 나니 왜 이리 왔어 형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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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중 하얀 탱크 자꾸 차일리 쪽에 있어 차일리 탱크 부서트 탱크 아 앞에 뭐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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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대로 역전 가자. 차일리 먹고 어허 흐흐 팀스 지금 지하철 타고 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 계속 부시 하다 내가 가지고 이 계속 부시 해가지고 상대 아예 2층 먹어버려 2층 먹자 2층 먹고 올라오는거 다 잘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팀스 델타로 적힌 두개분들이 다 지급 중 팀스 확인 팀스 확인 팀스 확인 팀스 델타 팀스 차린 에서 알프라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다리… 다리 떼어서 팀스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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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적용맞았어 V1으로 탱크 점수 또 되나? 러니야 나 해줄테니까 테크 좀 다시 소환해줘 잠깐만 시간 나면 천천히 해줘도 돼 아 13초 13초 아 아 밑에 많지 밑에 2명 2명? 한 군데 크롭파레 뽑았어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이 건물 들어가 이 건물 3명 3명 델타 집스 드라보도 봅시다 델타 더 벗기네 델타 집스 드라보도 봅시다 아 아 브리핑 해주세요 브리핑 어디에 있는지 부어습 나이스 데뷔 어디서 쓴거지 하나도 안보이네 아 아 4호전차 어디 어디 밀고 들어와 아 2층 2층 일단 여기 4호전차 다리쪽 아 아 아 아 이거 순댓 나한테 보란 다음에 순댓 씨님 그 구할수기 후방에다 가주세요 덮밟고 2층 가운데 저기 뭐냐 찰리랑 그 옆에 있잖아요 그쪽에 가주세요 찰리에서 올라왔다 그래 어 연홀고 싶어 승차 저희 집차 잘 하고 있어요 파이팅 승차 파이팅 딤스 델타 에코에서 델타 많이 들어가는거 봤어요 지금 에코에서 델타 지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델타에 V1 쏠 수 있는 분 쏴야되요 들어가는건만 3개분대 봤어요 델타로 팀스 지금 찰리앞에 슈티 나왔어요 찰리 다리앞에 슈티있어요 팀스 와 델타에 개많아 델타에 개많아 못잡아져고 나 지금 슈티에 잡혀있어 팀스 지금 찰리앞에 슈티 슈티 자리 옮겼나 힝찌는데 힝찌는데 건물에 있어 힝찌는데 건물에 있어 여기 방앞에도 있고 내 시체에도 있다 내 시체에도 있다 내 시체에도 있다 힝찌갔어 정확히 해 힝찌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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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3명 남았네 저 체체인데 구할 수 있는게 살았어요 그 뒷편에다가 아하 견부 힝찌갖어 아 와 연막 진짜 잘 깐다 애들 안보이게 힝힝 찰리에 지금 슈티있어서 그래 으 에 아 오 오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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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이거 승리 보였다 찰리 먹었으면 됐어 뺏겨, 찰리 지금 뺏기고 있어 다시 아, 찰리 가야겠다 델타, 델타 가자 그냥 델타, 델타, 델타 디디디디디디 아, 뭐냐, 아... 아, 이거 찰리는 지켜야 되는데 델타에 많아요, 델타 안에 많아요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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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팀스 브라우, 팀스 브라우에 한 개분계 플러스 굉장히 좋은 찰리 들어가자, 찰리 오스겟을 밀고 돌아가 봐야 돼 어차피 찰리 못 뽑으면 진다 다 무래, 무래, 무래 들어가야 돼,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파, 알파 머클 바닥앞에 바닥앞에 메딕이야 메딕 이거 죽으면은 이제 계속 그냥 왼쪽 눌러야 시간 끌어요 그냥 아 위에 밑에 위에 다리 밑에 다오던 차 아 야 이게 탈릭사함이 너무 안됐다 이건 아베도 가능성 제 테스트는 그냥 제가 저격수 할게요 네 지지요 팀스 지지 잘했어요 잘했어 아 이거 아깝다 팀스 고생했습니다 아 아쉽다 아쉽다